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매우 쌀쌀하네요 보시면 멀칭 재료로 소나무 현재 바크를 쓰고 있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99% 이상 소나무 바크 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지 똥가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99% 바크 입니다 블루베리나무를 멀칭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나 보시면 그냥 유기물을 멀칭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인데 유기물도 제일 좋은게 소나무 바크 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파쇄목을 블루베리나무나 배치위에 깔았을때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에 보시면 군뱅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파쇄목을 재어놨다가 깔끌하고 이렇게 삽질을 해보면 삽질하는 도중에도 군뱅이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블루베리나무 뿌리를 군뱅이가 다 깔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좀 심한 경우는 나무가 고사를 할 수 있고 조금 센스 있으신 분은 흙을 파서 군뱅이를 잡아내고 다시 피트를 보충하던지 유기물을 다시 또 보충을 해서 나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군뱅이를 잡는게 힘듭니다 얘네들이 또 조금 피트를 좀 한 10cm나 정도 파야지 군뱅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파면서도 뿌리가 상하고 나무뿌리가 상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유기물은 제가 생각했을때 소나무 아크나 소나무 파쇄목 근데 소나무 파쇄목도 대부분 100% 소나무 파쇄목을 있는 데가 거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시고요 깔비도 제가 써봤는데 소나무 깔비에서는 군뱅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소나무 깔비말고 소나무 깔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작은 잔나무 깔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군뱅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멀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인근에 보시면 군뱅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요렇게 소나무 파크를 깔면 군뱅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기물을 멀칭 하실 때 신경써서 멀칭 해 주십시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기다려 주세요 괜찮을까요 구독과 좋아요